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24년도 8월 25일 토익 정기시험 파트5 리뷰입니다. 같은 실수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리뷰한다고 말씀드렸죠? 동시에 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학생분들이 영어를 이해하는 실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 본질적인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101번 문제. 거의 매 회차마다 나오는 대명사 문제였죠? 사실 주어진 문장은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미 완벽한 상태였는데 빈칸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완벽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가한다면 영어의 8품사 중에서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부사죠. 부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죠. 부사는 수식어입니다. 주어진 문장 자체가 완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빈칸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부사였는데요. 보기 4개는 전부 다 대명사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명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사하고 똑같이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주어진 문장은 이미 완벽한 상태였기 때문에 빈칸에 일반적인 대명사를 넣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뭐였다? 바로 제기대명사였다. 제기대명사는 일반적인 대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강조용법으로 쓰는 제기대명사는요. 이름은 대명사인데 실제 문장 안에서의 역할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이미 완벽한 상태였기 때문에 빈칸에는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기대명사로 채워져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제기대명사 문제도 꾸준히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대명사 문제는 정답 선택된 대명사가 주어진 문장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규명이 되어야 되죠. 문장의 주어진 미스터 에반스를 지칭한 것이 바로 누구였다? 역시 또 힘셀프였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캠브리지에서 발췌한 제기대명사 강조용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살짝 키워볼까요? 강조를 위한 제기대명사는 실제로 이름은 대명사지만 문장에서의 역할은 뭐다? 부사가 됩니다. 대명사는 사실 문장 안에서의 일반적인 대명사는 역할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영어는 어수니 굉장히 중요하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엄격한 대명사의 위치와 달리 부사의 경우는 위치가 좀 자유롭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사실상 똑같은 예문이에요. 하지만 제기대명사의 위치가 좀 다르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강조를 위한 제기대명사는 사실상 위치가 자유로운 부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된 거죠. 자 우리 학생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좀 해볼게요. 사실 전세계 모든 언어는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간단하게 쓰는 게 기본 원칙이죠. 언어의 경제성. 그렇다면 빈칸을 아예 없애도 이미 문장은 완벽하니까 아예 우리가 제기대명사를 쓰지 않는다면 좀 더 간단한 문장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기대명사에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문자 그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주로 강조하죠? 뭔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분들이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 포함된 이런 문장을 파트 세븐 지문에서 발견하시면요. 그 내용을 유심히 살피셔야 됩니다. 자 글쓴이가 독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 어떤 특정 문제의 정답 단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우리 파트 5는 뭐다? 우리 파트 7을 위한 기반 작업이다. 잊지 마세요. 자 갑니다. 102번 문제. 이거는 이제 동사 어휘 문제였죠. 사실상 이제 콜로케이션 문제였죠. 콜로케이션은 서로 짝이 되는 표현을 찾는 거예요. 우측에 보시면 이건 제가 어퍼트리티라는 명사를 찾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실제 시험에서도 빈칸대에는요. 어퍼트리티라는 이렇게 명사가 있었고요. 문맥을 봐도 정답 뭘로 가셔야 돼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이 타동사 오퍼하고요. 여기는 명사, 목적어, 어퍼트리티가 서로 짝꿍이 되는 그런 콜로케이션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박스는요. 제가 억스퍼드에서 발췌한 건데요. 여기 예문에도 그대로 나오죠. 이거 제가 굵게 한 거 아니에요. 옥스퍼드 자체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제공하다 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죠? 프로바이드도 있죠. 이 아래쪽도 잠깐 보실래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자 이거는 제가 옥스퍼드에서 역시 오퍼를 찾은 거예요.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를 다른 말로 뭐하죠? 패러프칭에서 설명하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뭐가 나오죠? 프로바이드도 디 어퍼트리티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짝꿍인 거예요. 자 그 아래쪽에 예문 세 번째 거 보시면요. 이건 사형식 동사 쓰였고요. 허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매니 오퍼트리티가 직접 목적어.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언 무엇을 제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형식 구조일 때도 역시 뭐하고 어울리죠? 오퍼하고 이 오퍼트리티가 서로 잘 어울리는 거죠. 여기 앞에 매니 보이시죠? 실제 시험에서는 매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뭘로 바꿨죠? 여기서 Allot Up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콜로케이션, 서로 짝이 되는 표현을 물어보는 문제가 매 회차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서 예문 중심의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인풋이 좀 뭐가 좋죠? 결과, 시험 결과 아웃풋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갈게요. 103번 문제. 이 문제 살짝 좀 말이 많았죠? 하지만 정답은 뭐였다? 정답은 A. 사실 유주는요. 동사, 명사 다 되죠? 그래서 이 티스가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제 유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유징을 쓰게 되면요. 이거는 뭐 동명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건 뭐겠어요? A겠죠? 우리가 사실 경제성, 즉 간단하게 쓴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ING가 붙은 것보다는 이렇게 또 간단하고 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본래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는 유지란 명사가 더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어때요? The city council has implemented a plan. 그런데 어떤 계획을 시행하고 있죠? 늘리는 거죠. 무엇을 늘리나 봤더니요.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로 간다? transportation use로 가는 거죠. 참고로 우리 동명사 같은 경우는요. 이 동사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누가 수식하죠? 부사가 수식하죠. 그래서 동명사는 누가 수식한다? 부사가. 그런데 빈칸 앞쪽에 public 형용사, 그 다음에 transportation은 명사인데요. 정답이 지금 use가 되잖아요. 영어 문장에서 명사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쓸 때는 뭐예요? 동격관계 아니면 복합명사인데 transportation use는 일종의 복합명사죠. 복합명사 구조에서 앞에 있는 명사는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일종의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정답은 use가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명사는 누가 수식한다? 기본적으로 동명사는 부사가 수식합니다. 왜냐하면 동명사는요. 동사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맥을 봐도 그렇고 어떤 문장의 구조적인 특성을 봐도 그렇고 정답은 뭐가? 명사 use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살짝 제가 이건 이제 롱면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단수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불가산 형태로 쓴다.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불가산 형태로 나왔죠. 그렇게요. 뜻은 뭐래요? action or fact of using something. 어? 여기 using 있네요. 동사의 i인지죠. 뒤에 뭐가 왔죠? 또? 이렇게 목조어가 오는 거죠. 동명사는 그래요.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아래쪽 보면 또 어떻습니까? use of라는 표현도 있네요. increasing use. 어? 이런 표현도 있네요. 그렇죠?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컴퓨터의 어떤 늘어난 사용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using을 쓰면 문장 자체가 조금 모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썼다? 이렇게 use라는 명사를 쓴 거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간결하게 전달하는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언어의 명확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using 같은 경우 현지의 문사도 가능하고 동명사도 가능하고 자칫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그 자체로 명사가 될 수 있는 use가 주어진 문명에는 더 적출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3번 문제 정답도 살펴봤습니다. 104번 볼까요? 자 실제 주어진 문제에서 시제는 현재의 시제였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recent은 탈락이에요. recent은 단순 과거시제 아니면 현재의 완료시제하고 서로 짝이 돼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마다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 쓰임새를 내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arrive 앞에요. consistent tree 가라 always가 했었죠. 이제 항상 도착한다. 어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거죠. 근데 이제 항상 도착하는데 어떻게 도착한다? promptly. 그렇죠? 정확하게. 정가하게. 그렇죠? 딱 정해진 시간에 도착한다. 이런 얘기에요. 사실상 서로 collocation 관계에 있었거든요. 사전을 이렇게 봐도 억스퍼드에서 제가 검색한 내용입니다. 어때요? 제가 prompt를 검색했는데 exactly at the correct time이라고 나오죠. 혹은 at the time mentioned. 언급된 바로 특정한 시점에. 동의는 뭐가 있다? punctually. 이렇게요.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또 추가로 얻어가는 포인트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또 자주 쓰는 표현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인풋 좀 뭐가 좋다? 아웃풋이 좋다. ETS도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의 사용자죠. ETS가 존재하지 않은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험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토익 시험은 누가 앞으로도 답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한 보기의 표현이 답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 근거가 제시가 되는 것은 어떤 ETS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 영어 사용자 모두의 공통의 합의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사전입니다. 그래서 누가 앞으로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준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쓰임새의 기준점은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명심하시고 사전을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사전을 보는 것은 어떤 개인의 취향의 문제는 아니에요. 적어도 정답의 근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어떤 호불호에 따라서 내 취향에 따라서 한국말로 해석하니까 나는 A도 괜찮아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영어의 어법의 근거에서 흔들리지 않고 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지금 콜로케이션 문제 벌써 계속 보이시죠? 네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105번 또 볼게요. 접속사 문제였죠. 사실 접속사 until도 있었고 while도 있었죠. 우리말로 해석하면 둘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정답은 뭘로 가셔야 돼요? 정답은 while로 가셔야 되죠. 우리 기본적으로 보세요. until다면 시점. 시점이 나오고요. until이 접속사는 전체 사항은 시점입니다. while다면 뭐가 나오죠?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 자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빈칸 앞에 주호동사 있었고 빈칸대도 동사가 있었는데요. 진행형이었어요. 현재 진행형. 근데 뭔가가 진행된다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new flooring이 설치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이 유지보수 위해서 문을 닫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칸 뒤쪽에 진행형 시제가 쓰였다는 것은 아 그 자체가 뭐다? 기간을 나타낸다. 정답은 뭘로? 부사절 접속사 while로 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실제로 while을 우리가 사진에서 딱 찾으면요. 접속사로서 보세요. during이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during then은 뭐가 오죠? 우리가 기간 표현이 오잖아요. during the time that something is happening. 어때요? 이것도 진행이죠? 예문도 보세요. 그들은 도착했어요. while we were having dinner.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while는요. 이렇게 뭐가 표현될 수 있다? 비동사 다음에 동사의 I인지. 뭔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죠. 왜냐하면 while 자체가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until은 어떨까요? until은 전치사 접속사가 다 되는데요. until은요. 시점이 오게 됩니다. 특정한 시점. 그래서 뭔가가 특정한 시점까지 발생한다면 자 그것이 계속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바로 그 시점에 멈춘다. 사실 이제 전치사로 나오는 until도 있고요. until 다음에 주호동사 했으면 접속사죠. 그는 기다렸어요. 그녀가 말을 끝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무슨 표현이죠? 이거 자체가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말을 끝마치는 그 시점까지 기다림이 쭉 지속되다가 그녀가 말을 끝마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한다? 기다림 자체가 stop, 멈추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바로 until입니다. 그래서 until은요. 전치사건 접속사건 그 뒤에 위치하는 표현이 뭐가 된다? 바로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주어진 문제에서는 뭐였어요? 시점이 아니라 빈칸 뒤에 현재 진행형이 쓰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바로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until은 안 됩니다. 그 정답은 뭘로 간다? 정답은 while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실 그냥 단순히 우리말로만 해석해서는요. 구분이 쉽지 않아요. 정확한 어떤 쓰임새의 차이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ETS가 노린 바로 출제 포인트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until 되는 시점, while 되는 기간 이걸 노렸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 뭘로 간다? while로 갑니다. 참고로 while은요. 뭐만은 동안에만 있는 거 아니죠? 여기서는 그렇게 쓰였지만 while은 반면에 그렇죠? 혹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접의 의미도 갖고 있으니까 while의 쓰임새는 조금 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106번 문제. 자 이거는 사실 비동사를 살펴두고요. 앞에 특정한 날짜가 있었죠? 자 그 날짜가 뭐다? 바로 데드라인이다. 정답 뭘로? b로 가는 거죠. 우리 비동사 있으면요. 그 앞에 보세요. 주어가 있고요. 비동사들 명사가 나오면 주하고 무슨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동격관계. 맞습니까? 그 정답이 이제 데드라인인데 데드라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데드라인 뜻이 뭐래요? date. 특정한 날짜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he missed the deadline. 오우. 마감일을 놓쳤대요. 근데 이 마감일 자체가 특정한 어떤 날짜였나 보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여기 데이트 한마디 나오는데요. 여기도 하는 것이 데드라인인데 데드라인이 뭐다? 날짜다. 아래쪽에 잠깐 보세요. 이건 제가 데이트를 찾은 거예요. 찾았던 이렇게 나오죠? a particular day라고 나옵니다. 여기 문장의 주어는요. 데이트가 주어고요. 비동사 다음에 특정한 뭐가 나오죠? 날짜가 나오죠. 비동사 사이에 두고 뭐예요? 서로 간의 동격관계. 자 다시 그럼 올라가 볼게요. 여기 특정한 날짜가 보이시죠? 비동사 사이에 두고 데드라인이 뭐라고요? 특정한 날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뭘로? B 이렇게 가는 거죠. 비동사 사이에 두고 주하고 비동사 뒤에 명사는 무슨 관계? 동격관계. 자 이렇게 우리가 어법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 번역만으로 답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저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누가 풀어도 답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기준점이 존재하고 그 근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겠죠. 단순히 해석하니까 답이다라는 식의 논리라면 사람마다 해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서로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107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동사에 쓰임새를 묻는 문제였죠. 에스콜트가 ED 형태도 있었고 ING 형태도 있었는데요. 분명히 빈칸 앞에는 비동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어는 사람 주어였습니다. 정답은 뭐라고 한다? 에스콜트도 이렇게 수동태의 부두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또 이렇게 억스포드에서 발췌한 에스콜트의 쓰임새가 나와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에스콜트 somebody around something이죠. 뜻은 뭐래요? 잠깐 키워볼까요? To go with someone and show them a place 라고 나오죠. 여기 보세요. The company 에스콜트 이건 이제 능동태죠. 프로스펙티브 바이어스, 선바디, 선바디죠. 사람 명사. 그 다음에 around the property. 이게 뭐예요? 특정한 장소를 말하겠죠. 이건 이제 능동태 구조. 이번 시에는 뭐로 나왔죠? 수동태 구조. 그래서 사람 목적어가 주어로 갔죠. 그 다음에 에스콜트가 뭐가 되죠? 비동사 PP. 수동태 구조가 되고요. 그 뒤에 around 다음에 place 라는 편 나오죠. around 다음에 place요. 보이십니까? 다시 키울게요. 그래서 사람이 주로 가고요.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round 장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전에 있는 그 쓰임새가 고대로 적용이 됐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똑같은 원리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공부할 때 쓰임새를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마다 쓰임새가 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말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의 어법을 묻는 거죠. 어떻게 그 어휘를 이용할 것인가.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알고 문장을 만들어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제가 계속 할게요. 108번 문제. 이거는 이제 부사 어휘 문제였죠. 근데 이것도 사실 콜로케이션 문제였어요. 옥스퍼드에 이렇게 딱 나와 있죠? 키워볼까요? 이건 제가 뭘 찾은 거예요? 당연히. 커뮤니케이트. 어떤 거하고 어울린대요. 클리어리, 이펙티블이, 석세스플리. 여기 있네요. 콜로케이션. 서로 짜게 되는 표현이죠. 자 다시 키우고. 자 이거는 제일 봐면요. 이건 뭐냐면 롱맨이에요. 롱맨에도 제가 커뮤니케이트 찾았더니 이렇게 굵게 딱 돼 있죠. 예문 보세요. 이렇게 굵게 나와 있는 예문 정말 많죠. 앞에서부터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우리 인풋이 좀 뭐가 좋다? 아웃풋이 올 수밖에 없다. 보자마자 이걸 고르는 거지 뭐.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당연히 뭘 아낄 수 있을까요? 시간을 아낄 수 있죠. 그게 가장 좋은 문제풀이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시험장은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누군가는 시간 내에 다 풀잖아요. 해석을 해서 푸는 것은요. 절대로 영어의 어법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일단 해석이 추가된다는 것은 불필요한 과정이 추가되는 거니까 그만큼 쓸데없는 시간의 소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강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을지 바로 그 방법인 거예요. 우리 학생분들이 잘 돼야지 또 제가 잘 되는 거니까 저도 굉장히 절실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사전을 보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효과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109번 볼까요? 109번. 이건 사실 빈칸 앞에 전체사가 있었죠. 실제 시험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Because of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여기는 제가 뭘 썼죠? Due to. Because of가 조금 더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고요. Due to는 격식 차림 표현. 인과관계 나타내죠. 중요한 건 전체사가 오는 건 뭐예요? 명사잖아요. 그래서 뭘 고르죠? Inbrivenment.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죠. 사실 제 Inbriven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이미 얘기했죠. 동명사는 부사의 소식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요.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뭘 선택한다? Inbrivenment를 선택을 하는 거죠. 바로 전체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NG가 붙은 것은 동명사도 있지만 현재 분사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구분하기가 좀 껄꼴을 수 있겠죠.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는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죠?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명사 형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이 조금 더 문장의 내용을 상대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내용 전달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답 뭘로 간다? Inbrivenment로 갑니다. 110번 문제. 이건 전체사 문제였죠. 정답은 alone입니다. 우리 alone은요. 뭔가 길게 쭉 뻗어있는 것들. 그런 표현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실제 시험에서는 더 show가 있었죠. 해변을 따라서. 그래서 along the show. 사전 보면 이렇게 딱 나와 있죠. show를 찾은 건데요. show하고 어울리는 전체사 alone. around, at.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런데 along the show. 이걸 그냥 시험에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alone은 뭔가 길게 늘어선 것들이 올 수 있다고 했죠. along the street. street도 좀 길게 뻗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long the beach. 해변도 마찬가지죠. along the corridor. 복도도 마찬가지죠. along the road.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것들을 위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제가 show를 찾아서 보여주고 있지만 along이라는 또 이 전체사 어휘를 찾아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along the street, along the road, along the beach 그런 표현들이 쭉 같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쓰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사 같은 경우 딱 하루에 한 개씩만 전체사를 검색해서요. 사전의 예문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옮겨 적거나 암기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그렇게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을 루틴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습관처럼. 그럼 어느 순간부터 전체사가 굉장히 친숙하고 쉽게 느껴지죠. 자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인 거예요. 원어민들이 영어를 잘한 이유는요. 엄마 배 속에서 나가서 눈을 떴더니 어디예요. 미국. 그게 다예요. 우리 학생들이 영어컨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영어에 그쵸 시간과 돈을 투입하지 않아도 아마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태어난 나라가 영어를 모국으로 쓰는 나라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울 때 우리가 좋은 방법을 쓴다면 그만큼 더 빠르게 확실하게 배울 수 있겠죠. 사전 꼭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보기에 익셉트가 있었는데 익셉트는 언제 쓰는지 제가 잠깐만 또 소개할게요. 워낙에 또 익셉트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럼 이제 살짝 볼까요 우리? 익셉트는 제가 이미 앞선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익셉트는 보통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모두가 이런데 얘만 빼고요. 혹은 모두가 아닌데 얘만 빼고요. 어떤 특정한 진술이 완벽하게 사실이 아니게끔 만드는 예외를 언급할 때 쓰는 게 익셉트예요. 그래서 or or nothing. 이런 문명에서 잘 어울리죠. 예를 볼게요. 억스포드입니다. We work everyday. 이 진술이요 완벽하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요일은 빠졌거든요. 여기 every 보이시죠? they all came. 이것도 완벽하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안 왔죠? 매트는 빠졌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every하고 all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데 얘만 빼고요. 이런 문명에서.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I had nothing on. 나는 아무것도 안 입었대요. 거짓말이죠? 양말은 제외했으니까 양말은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or or nothing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패턴은 모두가 이런데 얘만 빼고요. 두 번째 패턴은 모두가 아닌데 얘만 빼고요. 이런 식이에요. 주어진 문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였다? 정답은 alone이었다. 사실상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collocation. 서로 어울리는 짝꿍을 찾는 거죠. 111번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사실 동사의 쓰임새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거 빈칸 앞쪽에 be invited to가 있었는데요. 영어의 to는요. 전치사 to가 있고 또 투부정사의 to가 있잖아요. 인바이트는 전치사 to, 투부정사의 to하고 둘 다 어울립니다. 그리고 빈칸 뒤에 뭐가 있었다? annual reunion이라는. 자 이렇게. 이쪽에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벤트. 자, reunion은 뭐예요? 동창회죠.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있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죠? 이 빈칸 있죠. 빈칸. 이 빈칸을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빈칸이 없으면요. 빈칸. 여기 이 to가 만약에 그러니까 전치사람은요. 뒤에 곧바로 먹어야 돼요. 이 명사. 이벤트에 해당된 명사가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벤트로 초대가 되는 거죠. 누가요? 모든 졸업생들이. 근데 분명히 빈칸이 있었고 뒤에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선택해야 돼요? 이때 to는 전치사 to가 아니라 투부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원형 attend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ttend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벤트에 해당되는 표현이 오거든요. 목적어 자리에. 바로 리유니온이 뭐예요? 바로 이벤트가 되는 거죠. 아래쪽 잠깐 볼게요. 보세요. 제가 인바이트는 전치사 to하고도 친하고 투부정사하고도 친하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Who should we invite to? 단 뭐가 나오죠? 곧바로 the party. 이게 뭐예요? 일종의 이벤트잖아. 이벤트. something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인바이트가 전치사 to랑 결합을 하게 되면요. 그 to다 하면 곧바로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빈칸이 존재했죠. 실제 시험에서는. 그리고 그 빈칸 뒤에 이벤트에 해당되는 표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투부정사는 결합하는 거 볼게요. 자, 이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invite 다음에 somebody, 목적어 나오고요. 그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적용이 돼서 정답 뭘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 to 다음에 동사 원형 attend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 그 뒤에 something이 존재했거든요. 그 something이 뭐였죠? 바로 이벤트에 해당되는 리유니온이었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바이트는 전치사 to하고도 친하고 투부정사하고도 친한데 만약에 빈칸 앞에 전치사 to라고 했다면 아예 빈칸이 존재하지 않고 곧바로 뒤에 뭐가 온다? 이벤트에 해당되는 표현이 명사가 쫓아와야 된다. 하지만 빈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쳐야 된다? 동명사 말고 동사 원형. 왜냐하면 이때 to는 투부정사니까. 차이점 이해하셨죠? 결국 동사의 쓰임새는 내가 정확히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자, ETS가 이번에는 이렇게 냈지만요. 다음 시험에는 또 어떻게 낼 수 있죠? 이 툴을 갖다가 전치사 to로 간주하고 시험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대비할 수 있게끔 사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계속 갑니다. 112번 문제. 이것도 콜로케이션. 이번 시험에 유독 콜로케이션 문제가 많았어요. 빈칸 뒤에 어마운트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뭘로? excessive amount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 뭐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사전에 있는 예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문을 잘 좋은 걸 받으시면요. 정말 우리가 시험장에서 답 맞힐 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로케이션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가 전체의 맥락을 보지 않아도 이렇게 사실상 답을 고르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물론 사전을 많이 보셨을 때.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정말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정말 집에서 문제 풀고 나서 정답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만이라도 꼭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 사전 보는 게 되게 괜찮네 라고 느끼실 거거든요. 제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우리 학생분들이 직접 겪어보고 느껴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어느 순간부터 영어가 되게 편해지고 나 혼자도 영어를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신감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113번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미 완벽한 상태 문장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미 얘기했죠. 완벽한 상태 문장에서 빈칸이 있다면 보통 무슨 자리? 바로 부사 자리가 되는 거죠. 접속사 들어간 자리 아니었어요. 분명히 문장의 동사가 실제 시험에서 두 개가 있었고요. 두 개 있었기 때문에 이미 완벽한 상태에서 접속사도 존재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빈칸은 뭘로? 부사로 넣어야 된다. 동사가 두 개 있는데 접속사가 이미 존재하니까 더 이상의 접속사는 필요가 없거든요. 원스 같은 경우는 접속사 부사가 다 되죠. 이번 시에는 뭘로 나왔다? 부사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스가 부사일 때요. 과거의 한때라는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과거의 한때. 그런데 자연스럽게 또 역접하고도 되게 잘 어울려요. 이건 우리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 한때는 과거의 한때라고 한 거니까 과거와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지금 제가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그 문장의 포인트를 그대로 살려서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똑같은 포인트를 살려서 만든 예문이거든요. 지금 새로운 라이브러리가요. 책을 지금 뭐하고 있다? 스타킹. 소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책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책이 과거 한때 한때 이용 가능했다. 오직 어디에서만? 전문 서점에서만. 그러니까 한때는 전문 서점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그 책들이 지금 이 새로운 도서관에 구비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현재와 과거죠. 이렇게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한때라고 할 때 부사 원스를 씁니다. 아래쪽에 우리 콜린스 잠깐 볼까요? 여기 보세요. 콜린스입니다. 보사 나오죠. if something was 과거 시제 보이시죠? once true, it was true at some time in the past. but, but is no longer true.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보통 이제 역접의 문명에서도 잘 나온대요. 역접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유사해요. 하우스인데요. 관계절이 꾸미고 있죠.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녀가 현재 거주하는 그 집은 과거 한때 과거 한때 마을 우체국이었다. 이렇게요. 영어문장에 동사 두 개 있으면 접속사 필요하니까 사실상 이 현재 시제하고 과거 시제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현재 거주하는 그 집이 과거 한때는 마을 우체국이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런 또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또 우리가 정답 선택이 용이하겠죠? 이런 문제, 문장 구도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겉모습은 똑같은데 기능이 다양한 것들 자, 이런 것도 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계속 갑니다. 114번 문제. 이건 동사 어휘 문제였는데요. 역시 쓰임새, 쓰임새. 동사마다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자, 곧바로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바로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 잠깐 볼까? 우리 이건 이제 롱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 둘 다 가능하다. Make it possible for someone to have or to do something이죠. 그래서 오렌지 4, 전지사 4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something, somebody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투부령사 쫓아온다. 이런 패턴이에요. 이거 예문 둘 다 볼게요. 이것도 제가 앞선 강의에서 우리 학생분들에게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회사 측에서 we'll arrange 한대요. 누가 뭐하게끔? 택시가 너를 만나게끔. 어디서? 공항에서. 그래서 지금 문장의 주어는 the company인데요. 회사가 너를 공항에서 만나는 건 아니라 누가 만나는 거죠? 바로 택시가 만나는 거죠. 맞습니까? 사실 우리가 투부정사 이것도 동사에서 파생된 건데요. 영어의 동사는요. 동사건, 준동사건 문장에 들어가면요. 행위 주체가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장의 주어는 the company인데 회사가 너를 만나는 건 아니죠. 누가 만나는 거죠? 바로 회사가 보내주는 이 택시가 너를 만나는 거예요. 공항에서.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준동사인데 이 행위 주체가 문장의 주어 company가 아니라 바로 택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다가 퍼플라스 명사 형태를 써주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orange라는 녀석이 워낙에 이렇게 많이 쓰니까 아예 사전에 따로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아래 거 하나 더 볼게요. 데이블은요. orange 했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집에 그를 차를 태워다 데려다 주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브가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몰고 회사 왔는데 업무 끝나고 퇴근하고 회사 앞에서 친구하고 술 한 잔 한 거예요. 술 딱 한 잔 했는데 그래도 어때요? 절대로 차를 직접 몰고 가면 안 되겠죠? 음주운전 안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로 하여금 데이브 자신을 집에다가 운전해서 태워다 주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놨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운전하는 건 누구예요? 문장의 주어인 데이브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먼, 즉 대리기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누군가가 데이브를 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는 주체가 문장의 주어 데이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투부정사 앞에 퍼 플러스 명사 형태로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의미상으로. 문장의 주어는 데이브가 주어예요. 하지만 운전을 하는 주체는 의미상으로 바로 서먼이 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가 너를 만나는 거고요. 서먼이 데이브를 운전해서 집에 데려다가 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요. 잘 보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포 다음에 명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죠. 이렇게요. 저는 여기다 뭘 썼냐면요. accommodation. 이건 숙박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숙박하는 업체가 이렇게 숙박시설이 제공된다. 여기는 이제 something이죠.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가 어떤 형태로 나왔죠? 비동사 다음에 pp. 수동태 구조로 나왔죠.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도요. 투비 프로바이드돼서 수동태 구조였고요. 이 포 다음에 뭐가 썼냐면요. 제 기억에 런치가 있었어요. 점심 식사. 즉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우리 학생이 오해하실까봐 좀 전에 제가 이제 something, somebody 이렇게 해놨잖아요. 사물, 사람 다 가능하죠? 이것도 한번 잠깐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지금 제가 저 위에 제시했던 원문이에요. 실제 시험에서는 accommodation 대신에 뭐가 있었다? 런치가 있었다. 점심 식사. 그런데 보세요. 숙박, 숙박이 어떻게 된다? 제공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제가 보세요. For the company. 회사가 제공한다. 무엇을? 숙박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전달하는 내용은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문에선 뭐가 표시가 안 됐죠? 누가 제공하는지에 대한 표시는 없었잖아요. 다만 숙박이 제공된다라는 수동태 구조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제가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For the company to provide accommodations. 이렇게 해요. 자 이때는 능동이죠. 분명히 provide 능동이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회사가 제공하는 거니까. 무엇을? 숙박을. 그런데 만약에 의미상의 주어가 숙박이라면 숙박은 누군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거죠. 행위의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 비동사, pp, 수통태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for 다 하면은 lunch가 있었죠. 점심, 식사는 누군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for lunch 이렇게 나오고 to be provided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을 좀 보시라고 제가 예문을 따로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orange가 그렇죠? 전체 4 나오고 somebody, something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 이런 패턴으로 쓰인다는 거 이걸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면 역시 해석 없이 문제 푸니까 헷갈리지도 않고 또 빠르게 정답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동사를 반드시 쓰임새의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orange 이 지수가 워낙에 좋아합니다. 꼭 학습을 해두셔야 돼요. 115번 문제 이것도 좀 많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정답은 뭐였죠? 정답은 A 이렇게요. 에어라인스 팔러시 스테이트 네. 이쪽이 규정을 갖다가 진수하는 거죠. 자, 플라이트 티켓이 어떻다? Not transferable to other passengers 다른 승객에게 양도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게 답이냐면요. 트랜스포러블 잠깐 보세요. That can be moved죠. Can be요. 즉 가능성이요. This ticket is not transferable. 아예 옥스퍼드에 이렇게 예문이 있었어요. 실제 시험에서 뭐가 있었죠? 문장에 티켓이 있었거든요. 완벽히 똑같았어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확신하죠. ETS도 결국 사전을 보고 그렇죠? 그대로 갖다 쓰는구나. 왜냐하면 ETS가 바꿀 수 없거든요. ETS는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 사용자니까. 그렇죠? It may only be used by the person who has bought it. 그러니까 그 티켓을 구매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트랜스포러블을 갖다가 정답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단순 수송태로 이걸 트랜스포를 집어넣게 되면요. 자, 비행기 표가 어떻다? 트랜스포 안 된다. 그렇죠? 누구에게? 다른 승객들에게.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사가 규정을 이걸 갖다가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승객들에게 네가 산 티켓은 양도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회사 규정이 정확하게 진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정답을 물어봐셔야 돼요. A로 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단순히 트랜스포러블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양도되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회사 규정에 써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왠지 우리말로 하면 트랜스포러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써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을 갖다가 써놓은 거니까 비행기 표는 구매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이용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양도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진술할 수 있는 즉 그 가능성을 랩하고 있는 트랜스포러블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건 또 이제 캔브리지예요. 처음에 본 건 아까 옥스포드였죠. 그래서 여기 똑같아요. 이건 뭐였었죠? able to be used 이렇게 썼죠. 저 위에서 뭐가 있었어요? can be 캔비가 있었죠. 여긴 뭐가 했다? able to be used were legally owned by someone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the ticket was marked 뭐라고 표시가 될 때요? not transferable 양도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걸 내가 봐두면 정말 시험장에서 우리가 쓴 때 우리말 해석 때문에 이거하고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답이 뭐예요? transferable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 해석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 학생분들 그래서 우리가 다룬 건 영어니까 영어의 어법에 근거해서 정답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전 세계에 30여 개국 이상의 학생들이 토익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그 모든 학생분들이 한국말을 해석해서 문제를 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해석은 문제풀이의 필수적인 과정이나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불필요한 요소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다면 정말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해석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해석하는 습관 자체를 몸 바깥으로 빼내는 거 거기에 좀 많이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갈게요. 116번 문제 요거는 이제 사실 주어진 문제에 빈칸 뒤에 명사가 있었고요. 그 빈칸 앞에서 이미 완벽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문장 구조에 빈칸이 있었고 그렇죠? 빈칸 앞에서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그 빈칸 뒤에 명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한 전치사가 비코우즈 오버였거든요. 그래서 정답이에요. 자 전치사 같은 경우는요. 명사 앞에 놓여져서 그 명사를 수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빈칸 앞에서 완벽한 구조였기 때문에 빈칸 뒤에 명사를 수식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전치사 비코우즈 오버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문장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접속사는 안 됩니다. 접속사가 답이려면 빈칸 뒤에 주어동사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있어야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문장에 실제 시험에 있었다. 원문에는 동사가 한 개밖에 없었다.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한 전치사 비코우즈 오버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비코우즈 오버를 전치사라고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They are here. 이거 자체가 완벽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비코우즈 오버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치사 뒤에 대명사 올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인과관계에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 비코우즈 오브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죠. 워낙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17번 문제 우리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이거는 정말 우리 학생분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 원형 가장 기본기를 묻는 문제였죠. 그래서 assign somebody 투부정사 이건 이제 assign이 오형식 구조일 때 지금 이거는요. 어차피 assign의 형태만 묻는 거였지만요. ETS가 보기 4개를 다 다른 동사를 줄 수도 있겠죠. 쓰임새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assign은요. 사실 3형식 4형식 5형식 5형식 이 다 됩니다. 이게 3형식 구조고요. 자, 이건 보세요. 이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거 4형식 구조예요. 4형식 그 다음에 이거는 투부정사 보이시죠? 이게 바로 5형식 구조. 이번 시험에 5형식 구조로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것도 4형식 구조입니다. assign은요. 3형식 4형식 5형식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ETS가 좋아하죠. 보기 전체가 다 다른 동사의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완벽하게 우리 assign의 쓰임새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학습 방향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해하셨죠? 계속 갑니다. 118번 문제 콜로케이션 서로 짝꿍대는 거죠. 사실 이렇게 수동태 구조로 있었고요. 동사는 프로히비티드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죠. 스트릭틀이요. 옆에는 제가 롱매에서 프로히빗을 검색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스모킹 is strictly prohibited 나오죠? 와 서로 친한 거예요. 예문이라는 것은요. 100만 년에 한 번 쓰일까 말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흔하게 쓰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example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인풋이 좋으면 뭐가 좋다? 아웃풋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고로 프로히비스는 또 이렇게 전체가 프로하고 어울리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것도 꼭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합니다. 119번 문제 자 이거 아인지냐 이지냐 선택하는 문제였죠? 자 우리 학생들 혹시 감정형용사라고 들어보셨죠? 감정형용사 ED가 붙은 것 중에서 사람의 감정을 뜻하는 그런 형용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ED가 붙거나 ING가 붙었는데 사전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영어에 모든 ING하고 ED가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디스포인팅과 디스포인트는요 둘 다 사전에 명시가 돼 있어요. 빈칸대는 뭐가 있었다? sales something이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답 뭘로 가셔야 돼요? A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sales는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느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디스포인팅 sales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콜린스예요. something that is disappointing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It's not as good 혹은 as large as you hoped it would be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제 바랬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랬던 것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을 때 우린 뭐예요? 실망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The wine was excellent. Wine이 끝내줬대요. 하지만 하지만 음식은 Oh, was disappointing. 음식은 뭐예요? something이죠. 감정을 느낄 수 없죠? 여기다가 만약에 disappointed 했으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감정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어땠다? 실망스러웠다. 이런 얘기죠. 내가 기대할 것만큼 좋지는 않았던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근데 그렇다면 이제 아래쪽에 가서 disappointed 약간 몰래요? 똑같은 사전이에요. you 사람이죠? 아, disappointed. 사람이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you are rather sad because something has not happened or because something is not as good as you had hoped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 주어 다음에 비동사대 뭐 나오죠? disappointed. 사람이 실망을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실망을 느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 빈칸 뒤에는 뭐가 있었다? 사람해라? something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실망스러운 매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죠? 매출이 안 나온 거죠. 실제 시험에서는 in spite of, 대신에 뭐가 있었다? despite. 그래서 실망스러운 어떤 매출에도 불구하고 자, 탑테크라는 이 업체가 발표했다. 기록적인 이익을. 와, 앞뒤 뭐예요? contrast. 왜냐면 in spite of, despite가 있었기 때문에. 문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정답으로 간다. 정답, disappointing.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120번 문제. 자, 이거는 사실 문맥 파악이 좀 핵심이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난이도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또 굉장히 어렵다라고는 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빈칸대 전체사2가 있었는데요. 보기 4개 중에서 이 3개의 동사가 전체사2랑 어울릴 수 있었고요. 또 자동사 쓸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은 헷갈릴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고난이도라고 말을 한 건데요. 정답 뭐다? 정답은 committed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commit은요. 원래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죠. 그래서 리서치 팀이 어떻게 했다? 전념하다. 열중하다. 그러니까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얘기죠. 자, 어디에다가 Developing Innovative Solution 나오죠.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다가 리서치 팀이 전념을 해왔다. 이런 얘기죠. 뭘 위한 해결책인가 봤더니요. 자, 오염 하나 없는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위한 해결책인 거죠. 음... 무공의 뭔가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했나 보죠. 정답 뭐 간다? 정답 B로 갑니다. 아래쪽에 잠깐 볼까요? 이건 이제 옥스포드에서 제가 commit을 찾은 건데요. 여기 자동사 보이시죠? commit은 자동사, 타동사 다 되는데 자동사일 때도 이렇게 전체 자 투하고 친하고요. 뒤에는 사람 명사, 사물명사 다 가능하고요. 여기 stay with 보이시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열중하다. 그러니까 무엇과 함께 계속해서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몰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중하다. 그럼 선생님, 지금 commit이 뜻이 stay with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completely support one person organization 기타 등등 혹은 혹은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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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all your time 혹은 effort to your work 혹은 activity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어떤 여러분들의 업무나 활동에 갖다가 준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열중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문맥을 보고 또 전체 자 투한결합해서 자동사 쓰일 수 있는 commit을 갖다가 정답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죠. 자, 계속 갑니다. 다음, 121번 문제. 자, 숫자 앞에서 우리가 대략이라고 할 때 쓰일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쵸? 그중에 하나 love free가 답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숫자 앞에서 love free 했더니 어때요? 부사 나오죠? not exactly 그쵸? 그 다음에 동의어는 뭐다? about about이 부사일 때 대략 그 다음에 approximately 둘 다 하시면 정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 앞에서 love free 보이십니까? 네, 대략 2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숫자는 뭐 얼마든지 뭐 다른 숫자 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알고 있다면 뭐 손쉽게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까지 보는 이유는 뭐다? ETS가 다 다른 부사로 보기 네 개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122번입니다. 자, 이거 문맥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등의 접속사였었죠? 원래 접속사가 있는 문제는요. 그 접속사 중심으로 앞뒤 문맥을 보는 게 사실상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엔드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위상이 동등한 두 가지 것을 갖다가 나열할 때 쓰기도 하지만요. 어떤 logical consequence 어떤 논리적인 결론을 또 제시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보세요. 정답 뭐였다? accuracy 답이었죠? panel of 하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룹 of라는 뜻이죠. 한 무리의 전문가들이요. 검토했다, 조사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재미있는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요. 리뷰가 있었습니다. 리뷰. 그래서 financial report를 갖다가 검토했다. 재무 보고서죠. 자, 이 보고서가 누구로부터 왔나? 터널 인더스라는 업체부터 왔나 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조사, 검토를 하고 나서 그 결과 그 보고서가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둥위리접수자 end을 기준으로 어떤 logical consequence 그런 관계가 성립할 수 있게끔 정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검토 조사 검토했더니 어땠다? 그 보고서가 그 보고서가 어땠다? 정확하다. 그렇죠? 어떤 보고서가 intellectual 지적인 능력을 갖췄다 이런 것이 아니죠. 실제 시험에서는요. 리뷰가 있었고 그 뒤에는요. report가 아니라 study 그렇죠? 연구라는 그런 어휘가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연구를 갖다가 검토했더니 어땠다? 정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뭘로? accurate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문명을 좀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은 거예요. 123번 문제 이건 collocation이었죠. 사실 전체사 있었기 때문에 여긴 당연히 명사자리겠죠. 그 다음에 working condition 이거는 워낙에 흔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사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이제 calling 씁니다. in good working condition 보이시죠? 여기도 in working condition 그 앞에 형사 good 같은 거 excellent 이런 거는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거니까.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역시 또 예물에 잘 좋은 걸 봐 두시면 그만큼 우리가 쉽게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제가 사전 보라는 걸 절대로 압니다. excellent 뜻이 뭐죠? very good 그렇죠? very good이요. 실제 시험에서 여기 제가 알기로는요. perfect가 있어서 perfect in perfect perfect 뜻이 뭐예요? extremely good 그렇죠? perfect가 다른 말로는 뭐예요? best예요? best best 베스트가 뭐예요? 바로 good의 최상급이죠. 여기 사전 예문에 good이 있었죠. 사전 예문에 뭐가 있었다? good이 있었다. good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여기 perfect가 있었어요. perfect in perfect working condition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네 자, 계속 갑니다. 124번 문제 어? 마이너스 근데 이건요. 제 기억에 제 기억에 최초로 출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기억에 음 제 기억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정답되는 건 적어도 제가 지금 토익 강사로 현역에서 근무하는 고기간 중에는 제가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요때 마이너스는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봤던 except 있죠? except except하고 되게 비슷해요. 여기 앞에 보면 실제 시험에서도요. full refund 한 번이 나왔거든요. 전액 환불을 갖다가 제공하는 거죠. 맞습니까? 전액 환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빠졌죠? minus any service charge 라고 나오죠. 근데 요것도 참 재밌는 게요. 마이너스도 품사가 되게 다양한데요. 마이너스 하면 전치사 주어진 문장에서 이미 빈값에서 문장 완벽했고요. 빈값에는 charge라는 요금이라는 명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명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 명사를 우리가 수식어로 만들면요. 전치사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 전치사가 뭐였다? 바로 마이너스한 전치사인데 예문 보세요. the payment will be refunded to you 라고 나오죠. minus a small service charge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뒤에 뭐가 있었다? charge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분들한테 사전을 보라고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는 이유 아시겠죠? 제가 이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도 꼭 같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 이거 빨리 토익 끝내고 진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셔야죠.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전 많이 보세요. 그래서 any service charge 이거는 제외하고 그렇죠? 이거는 빼고 전액 환불이 제공되는 그런 문맥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125번 문제 자 이것도 ING냐 이디냐예요. 근데 앞서 봤던 우리가 disappointing, disappointed는요. 사전에 독립해서 올라가 있었죠? 또 disappointed 같은 경우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때 많이 쓴다고요. 근데 얘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ING고 1이 붙었다고 해서 전부 다 막 감정 효용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정답 뭐예요? 이번에는 또 정답 2D 형태 itemized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사전에서 제가 이건 뭘 찾은 거냐면요. itemized라는 동사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명사 빌을 꾸미는 거죠. 빌 그 다음에 이렇게 목록을 꾸미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목화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봐요. each call is shown separately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하나하나 명시가 돼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답이 itemized list인데요. 자 list가 뭐하고 있다? 각각의 아이템 수리가 된 각각의 아이템을 명시하고 있는 항목별로 정리가 된 영수인 거죠. 그것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변제 즉 내가 쓴 돈을 돌려받는 걸 말하는 거죠. 밑에 잠깐 볼까요? 이건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은 거예요. 실제로 itemized list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itemized list 이렇게요. 네. 씁니다. 정말로 흔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un-itemized list is a sales draft 대신 꾸며주죠. 뭘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인포메이션 상세한 정보죠. 뭐에 대한? 거래에 대한 맞습니까? it contains a breakdown 분석이죠. of the purchase 거기는 뭐가 포함돼요? separate lines for each item 그렇죠? 다 분리된 선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이것도 제가 인터넷 검색에서 얻은 건데요. 보세요. 얘는 not itemized 얘는 not reimbursable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옆에 보세요. itemized reimbursable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뭉텅이로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는 항목별로 보이십니까? 항목별로 상세하게 나와있죠? 네. 금액 세금까지 다 나와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렇게 검색해서 갖고 온 거예요. 실제 토이셜에 나오는 표현들은요. 현지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쓰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분들한테 이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문제집을 푸는 것 그거 말고도 내가 정말 실제로 원어민처럼 일상에서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영어가 익숙해지고 쉬워져요. 꼭 우리가 토익책을 통해서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팝송도 듣고 동네 주민센터 도서관 가시면 영어 소설책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빌려서 꼭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토익이 힘들고 좀 지겨울 때면 꺼내서 보고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휴대폰 있죠. 휴대폰 언어 설정도 뭘로 한다? 영어로 한다. 그래서 영어가 공부가 되기보다는 영어가 어떤 일상이 돼야 되는 거죠. 마치 원어민처럼.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정말 원어민들을 흔하게 쓰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2D 형태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12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콜로케이션이에요. 이번 회차 시험에 콜로케이션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Moving Expenses 우리가 가격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죠. Reimverse 뭘 변제해 주는 거죠. Moving Expense 내가 쓴 비용을요. 맞습니까? 2.4 비용 이전 비용을 내가 변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가 변제를 해 줄 거다. 무엇을 내가 쓴 이전 비용을 실제로 사전 보시면 어때요. Relocation Moving Expenses에서 아예 콜로케이션이 딱 돼 있죠.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Moving Expenses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 다른 것도 볼까요? 이건 제가 Reimverse 찾은 거예요. Reimverse 그때 봐요. Reimverse 목적어전에 Expenses 나오는 거 보이시죠. 발생된 모든 비용을 변제할 거다. 이렇게 해요. 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Expense 찾은 거고요. Expense 찾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세요. Traveling Travel Expenses 이렇게 나오죠. 이거 자체가 뭐예요? Money 돈이라는 뜻이죠. 어떤 돈? 여러분이 소모한 돈 이렇게 나옵니다. 비용인 거죠. 비용 Expense가 비용 근데 Reimverse는 뭐 하는 거래요? Payback Money잖아요. Money 아 Reimverse가 뜻이 그렇군요. Payback Money요. 그래서 Reimverse 다음에 이게 Expense가 나오는데 Expense가 뭐라고요? 바로 Money잖아요. Money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거를 찾아서 자꾸만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 가서 확신을 가지고 정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왜? 나는 근거를 본 적이 있으니까. 자 계속 갑니다. 127번 자 이거는 워낙에 정말 유명한 문제죠. Those Who가 답이 된 문제였고요. Those 이때 Those는 뭐예요? 불뜻정한 People People은 복수죠. 그래서 Those Who 다음에는 뭐가 오죠? 복수 형태의 동사가 옵니다. 하지만 Anyone은 어때요? Anyone은 단수죠. Anyone Else Who Is 보이시죠? 그래서 Anyone Who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Anyone 자체는 무슨 개념? 단수 개념 보이시죠? Anyone 다음에는 단수 동사오잖아요. 단수 보이시죠? 그래서 Anyone Who도 시험에 나오고 Doors Who도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빈칸 뒤에 Who가 있었고 뒤에는 복수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불특정한 People 즉 복수의 개념을 갖고 있는 Doors 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죠. 자 일곱조차도 만약에 우리 학생들 시험에서 이 긴 문장을 한국마로 해석하는 데 시간을 쓴다면 그만큼 우리 학생분들 손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8번 문제 자 이것도 패턴 문제라서 아마 쉽게 맞췄을 것 같아요. Leader A Nor B였죠. 근데 원래 이 Leader A Nor B가 시험에 자주 나오긴 하는데요. 요즘은 또 ETS가 Leader 따로 또 Nor 따로 독립해서 정답이 되는 문제도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시험에는 Leader A Nor B에 해당되는 패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동의 상관 접속서라고 하죠. A하고 B 둘 다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짜게 되는 표현은 내가 숙지하고 있다면 고민 없이 문제 풀 수 있는데 제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 보면서 조금 제가 웃었던 게 뭐냐면 보기에 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댄은요. 이렇게 ER로 끝나는 비교구편하고 되게 어울리잖아요. 근데 사실 리더 보시면 이 끝에가 뭘로 끝나요. 이렇게 ER로 끝나죠. 네. 저는 그래서 이 TTS가 보기에다가 이렇게 댄을 준 것이 혹시라도 그렇죠? 이 리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리더가 ER로 끝나니까 이걸 이렇게 비교구편으로 착각을 해서 어떤 댄이 그렇죠? 오답인데 그 오답을 고르게끔 그렇게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강력한 의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판단이 없는 몫이고요. 자 계속 갈게요. 129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였어요? 리뉴가 자동사에서 쓰였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빈칸은 뭐로 가야 돼요? 보사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실제로 문장에서 문제에서 서브스크립션이 있었죠? 구독이 어떻게 된다? 갱신될 거다. 갱신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독기간을 연장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또 리뉴가요. 파트 세면에서 우리가 연장하다는 그렇죠? 익스텐드라는 동사고 동의음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익스텐드요. 그래서 여기서 뭐다? 자동사 쓰였다. 그럼 선생님 리뉴는 자동사만 되나요? 아니에요. 타동사도 돼요.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리뉴는요. 보시면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됩니다.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그 문제를 갖다가 리뉴를 가지고 타동사 문제를 만든다면요. 주어 자리에 있던 섭스크립션을 갖다가 리뉴 뒤로 보내서 목적으로 만드시면 돼요. 즉, 행위주체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제가 미스터 조가 그렇죠? will renew his 섭스크립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의 구독을 갖다가 갱신하다. 즉, 구독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때는 리뉴 다음에 섭스크립션이 목적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요. 주어 자리에 뭐가 있었다? something에 해당되는 섭스크립션이 주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어인 구독이 어떻게 된다? 그냥 자동으로 갱신된다라는 이때 리뉴는 자동사지만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요? 수동의 개념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는 이미 완벽한 상태의 문장 구조였기 때문에 도사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오토메이션 그렇죠? 이 오토메이션을 우리가 갱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행위 주체가 사람 주어였다면 그때는 리뉴가 타동사니까는 여기 주어져 있던 섭스크립션이 목적으로 자리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사전 보여주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리뉴 다음에 곧바로 명사 목적으로 나오죠? 자 이건 뭐예요? 이게 타동사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 잘 보세요. 두 번째 앱은 오리지널 컨트랙트 계약이죠. had a term of three years 아 3년 동안의 기간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계약은 3년짜리 계약인 거죠. 근데 거기에는 모학과 함께한다. 옵션과 함께 하는데요. 그 옵션이 뭐냐. 갱신할 수 있는. 얼마 동안 2년 더 갱신할 수 있는. 자 이때 리뉴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이거 지금 보시면 이거 투부정사인데요. 제가 앞서 우리 문제 기억나세요? 영어의 동사하고 준동사는 무조건 행위 주체가 규명이 돼야 된다. 여기서 보시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리뉴 연장되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이 투부정사의 행위 주체가 문장의 주어인 컨트랙트가 아니었다면요. 이 투부정사 앞에다가 4 플러스 명사 형태로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 문장의 주어인 컨트랙트가 이 리뉴라는 이 자동사의 주체죠. 주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미상의 주어 안 쓴 거예요. 즉 원래 계약이 리뉴 갱신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사일 때 리뉴는요. 주어가 갱신된다. 즉 기간이 연장된다라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어떤 수동적인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험에 리뉴가 자동사로 나왔고 이 핑크는 뭐가 된다? 바로 부사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됐던 거죠. 계속합니다. 자 마지막 130번 문제 자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았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포인트는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잘 만든 문제라고 할 수도 있죠. 정답은 슬로우니스요. 늦어지는 거죠. 지연. 근데 사실 주어진 문장에 여기 커즈 보이시죠. 원래 시험에는 뭐가 있었죠? 리드2가 있었죠. 자동사 표현. 자 리드는 자동사 타동사 다 되는데요. 자동사일 때 이렇게 전세사 투랑 그래프에서 쓰일 수 있고요. 리드2는 기본적으로 뜻이 뭐죠? 커즈 뭔가를 야기하다. 제가 실제 시험에는 리드2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뭘로 커즈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커즈가 있기 때문에 커즈 전으로 우리가 인과관계가 성립하게끔 이 핀간을 채워야 되는 거죠. 하이발륨 이것도 기출 표현이에요. 하이발륨 콜로케이션입니다. 많은 양 이때 볼륨은 어마운트죠. 많은 양의 전화 어느 기간 동안에 피크 아워드요. 와 되게 가장 혼잡한 시간대죠. 자 그래서 가장 혼잡한 시간대 동안에 이 많은 그렇죠? 양의 전화는 야기할 수 있다. 무엇을? 잠재적인 지연을 뭐에 있어서 커스터머 서비스 리스판스 자 우리 학생들 우리가 커스터머 서비스 이용하려고 전화해 본 적 있죠? 저는 주로 언제 전화하냐면요. 커스터머 서비스가 시작할 바로 그 시점에 보통 전화를 해요. 그래야지 대기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한참 바쁠 때 낮시간에 하잖아요. 그러면 대기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걸 조금 적용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랬거든요. 리드투라는 동사가 여기 있었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앞인 내용과 뒤인 내용이 서로 간에 인과관계를 이룬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전화는 뭘 갖다가 야기할 수 있다? 지연이죠. 지연. 그렇죠? 신속함이 아니라 뭔가 시간이 오래걸리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가장 결정적인 정답 단서는 문장에 포함됐던 커스 즉 리드투라는 표현이었고요. 그걸 중심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인과 관계가 성립하게끔 적절한 명사 어휘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게 있는데요. 보세요. 커스 make something happen 나오죠. heavy traffic is causing delay 보이시죠. 딜레이 가입 중에 뭐예요? 슬로우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의 지연을 갖다가 야기하고 있다. 뭐가요? heavy traffic 교통체증이죠. 심각한 교통체증이.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리드투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혹시라도 바빠서 못 찾아보실까봐. 그랬더니 뭐예요? 커스 something to happen 이죠. 맞습니까? 여기다 나와서 make something happen 커스 something to happen 이렇게요. 그래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인가 관계되면서 꾸미고 있죠. 커스트 이걸 갖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그냥 커스트 이렇게 바꿔도 돼요. 커스트 the start of the first world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을 갖다가 start 발생시키는 건 그렇죠? 발발 세계 1차 대전의 시작을 야기하는 사건들 이렇게 되는 거죠. 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리드가 이렇게 자동사일 때 전지사 투랑그라바를 할 수 있고 뭐하고 똑같다? 타동사 커스하고 똑같다. 커스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리드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그렇게 또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슬로우니스 자체가 그렇게 자주 우리 학생분들에게 정답을 선택됐던 그런 어떤 어휘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어진 그 문장 안에 강력한 또 결정적인 힌트가 있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도 130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거 이제 한번 듣고 나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또 직접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모든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이 자기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학생들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You must be happier. 자 우리 학생분들 모두가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요. 꼭 그렇게 그렇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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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